스트레스가 몸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스트레스가 몸을 망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더 빌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당신이 더 생산적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은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자.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삶이든 일에서든 특정한 사건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 이것은 도전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몸은 신경계의 호르몬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렇게 반응을 한다. 이것은 아드레날린 및 호르티소를 생성하는데 이런 새로운 호르몬들이 순환계로 전달된다. 호르몬 수치의 증가로 인해 심박수가 증가하며 호흡이 가빠지고 신진대사와 혈압도 올라간다. 혈관은 근육으로 혈액을 더 빨리 보내기 위해 확장되며 시력을 키우기 위해 동공도 확대된다. 간은 저장된 보도당을 방출하기 시작해 몸의 에너지 수준이 올라간다. 에너지가 늘어난 상태에서 몸은 스스로를 식히기 위해 땀을 생성한다. 추천하는 글 맛있는 스트레스를 예방 스무디 스트레스의 영향 좋은 것과 나쁜 것 특정한 상황이나 해야 할 일에 대해 불안을 느낄 때 약간의 스트레스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을 위해 필요한 명민함을 주는데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시험이나 검사 혹은 특정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일에 대한 반응은 아니며 장기적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황들이 적지만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만들어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오래간다면 건강에 위험하게 된다. 신경계는 지속적인 긴장을 감지하며 오랫동안 추가적인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 활성화된다. 이런 영구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로 몸에 축적된 것들이 고갈되게 되어 지치고 압도된 느낌을 받게 된다. 이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면역력 약화를 야기한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은 몸에 아주 해로울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불안 장애가 더 작게 나타나게 되고 작은 어려움이 위기상황이 된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을 하면 불안 장애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 불안 장애는 종종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신호와 증상을 파악하라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지속적인 압박감, 혼란스러움 혹은 정신질환 불안 장애 및 공황장애 신경과 및 극도의 민감성 울적함 및 슬픔 신체적 진환의 신호, 위장 질환, 두통, 가슴 통증알로지, 반응, 천식, 습진수면, 장애 과음 및 화식, 급연, 마약 보다시피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람들은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 이것을 숨기는 사람은 식의 장애나 불법 물질의 사용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다수도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았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 글 읽어보기 스트레스 혹은 불안 장애가 있는가?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기 위한 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든 나쁘든 도전과 함께 오는 감정들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압박감을 느낄 때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것을 연습하면 스트레스를 더 잘 조절하게 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몇 가지 팁이 있다. 먼저 너무 많은 활동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한 번에 한 두 가지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자신의 한계에 대해 현실적이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라.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언제나 좋다. 다음으로 잠을 잘 자도록 한다. 몸이 필요한 만큼 수면을 주의하면 마음과 몸이 둘 다 건강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라 이것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하는 것이다. 몸을 돌보라.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일의 문제에 대한 생각, 관점,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라.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스트레스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비한다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된다.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선택권에 대해서 생각한 다음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아 나가라. Naomi. Wonderful. Isabelle. Human. fm.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